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전기포트입니다. 총 18개의 전기포트를 선별하고,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9,900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4만5,730원입니다. 전기포트의 평균 가격은 3만7,243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633개입니다. 전기포트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일찍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단단 리뷰, 가성비 좋은 커피포트 스테인레스 재질로 품질보장 입구가 작아서, 보홀력 최고 캠핑에서도 핸드드립용으로 탁월함 자동으로 전원 차단되어 안전성 우수 무겁지 않아, 사용하기 편리함 상품 평가 요약, 길 가격 대비 디자인과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상품 설명 깔끔하고 모던한 화이트 색상으로,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전기포트 SUS 상품사, 스테인리스 원터치 오픈 뚜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서 쉽게 사용 가능, 1700ml 대용량 1800W 고출력 대용량 고출력 전기포트로, 한 번에 많은 양의 물도 빠르게 끓일 수 있으며,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기 좋습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구매 후기를 읽은 모든 분들께 좋은 이들과 행복한 날이 가득하길 바라며, 제 리뷰가 도움이 됐다면 이때 도움이 돼요. 1위 상품입니다. 유리로 되어 있어 좀 더 위생적이게 쓸 수 있고, 용량이 커서 여러 번 배울 필요 없어서 좋고,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도 고온기능 사용해서 올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크기 보통 물 크기도 1.5리터 많이 드시는 것처럼 용량도 좋고 민 맥스 표시가 잘 보여서, 사용 간편 색감 질리지 않는 검정제가 검정을 좋아하긴 하지만, 인테리어 감성적으로도 너무 예쁜 검정색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 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